근데 그 전 있잖아요. 조금 치즈 먹으면 안 돼요? 약간 피자처럼 웬전히 약간 피자 같잖아요. 다 산 것 같아요. 저거 사야 돼 소면. 소면. 소면이 뭐예요? 헨리야 가서 장바구니 하나만 갖다 줄래? 장바구니. 헨리? 젝슨 미안해 미안해. 젝슨 미안해. 왜 텀블링 해야 돼? 미안해 미안해. 저 헨리요. 미안해 젝슨 미안해. 가서. 싫어? 저는 장바구니 보이지? 저는 장바구니 하나만 갖다 줄래. 저 젝슨. 젝슨 미안해 미안해. 저 어떤 거? 장바구니. 장바구니. 아 그 캐리어? 아 못 뜨네. 너가 못 뜨네. 아니야. 음료수 좀 사면 안 돼. 막내 같은데. 지금 끝난 거죠? 잠시만. 잠시만. 좀 정리하자. 정리해야 될 것 같아. 정리해야 될 것 같아.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지금. 소면서 하자 소면. 먼저 소면서 하자. 먼저 소면서 하자. 자. 야 이런 거는 사서 먹자. 우리 엠무수 사자. 엠무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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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전용으로 자세요? 네. 무조건 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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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하게 샴푸를 고르고 있는 묘헤이 씨. 향을 정말 꼼꼼히 맡아보는데요. 이 씨 좀 세네요. 오늘. 다르시면 이제 날라가시니까. 려회이 형. 내가 찾아서 갈게. 아 그래? 려회이 형. 려회이 형. 려회이 형. 려회이 형. 려회이 형 곧 찾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얘들아. 소면은. 아 소면 소면. 소면 저기 있다. 려회이 형. 쏠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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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πα이소이 형도 하나. 맛있다. 이리 와봐 영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 너무 플레인다 저는 이거 사려고 막 뛰어갔는데 야 너 이거 먹어봐 야 너는 이거 먹고 있냐? 너 먹고 와 너 이거 여기다 먹어봐 너 여기다 먹고 얘기해 제 맘에 있을까? 내가 이거 알어 아니 지나가는데 어떡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사세요 사세요 아니 이게 10% 할인 너무 커 의미 없어 그러면 그러면 조그만 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? 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은 돈 없어요 10만 원만 내는 거야 한 달 근데 어디 있어요? 짝슨 나 샀어 형 왜 혼자 이렇게 다녀? 걱정했잖아 야 너 뭐 사? 뭐 샀어? 어 이거 전 맞는 이거 같이 사야 될 거 아니야 마시고 싶어? 그래 어쩐지 뭐가 허전했어 부침가루 있어야지 명혜 형 야 지금 미치겠어 명혜 형 지금 어린이 두 명 데리고 미치겠어 아이스크림 도데시다가 얘들아 부침가루 있어야지 네 알았으세요 금방 갈게 고추요? 부침가루 부침가루 여기저기서 잠깐만 음료수 고르고 있어 아 부침가루요? 어 잠깐만 음료수 고르고 있어 잠깐만 고르고 있어 거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길 잃어 아아 정신없어 미치겠다 야 너 움직였어 먼저 아 알았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류헤이 오빠도 해먹는 거 같아 그렇지? 오빠도 없어져서 좀 사라요 우리 이불 누가 어디다 버렸어? 이불 카트 어딨어? 이불 카트 어딨어? 아 이불 제가 거기서 넣었어 잠깐만요 이불 카트 이불 카트 야 우리 카트 어딨어? 이불 이불 어후우 수시 우유 우유 공 nerve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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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누구 가져갔네 일부러 저한테 몰래 카메라를 하는 거네 형 우리 이기부를... 이기부를 선고 여기 있었어요 가자 계산대로 가자 자 이리 오세요 영우 영주 이리 와 영주 이리 와 잭슨 잭슨 이리 와 저도 몰랐는데 가다가 여기 있었어요 영주 다 보였죠? 계산대로 가요 계산대로 이거 어디 갔어? 아 형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유치원생 같아 네? 계산대로 다 손잡어 학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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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하지 아 장복이 너무... 너무 힘들다 얘네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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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Cs 이리 와 다시 이리 와 진짜요? 아, 재밌었어요. 장 먹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쇼핑원에는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마트를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. 마트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. 그날 오후 그날 오후 그날 오후